여기에 따라서 가시는거구나 여기서 지금 아피나우미 들어가 이게 무거..어..이거 두껍잖아요 좀 무겁더라고 아닌가? 둘 다 두껍나? 이렇게 보면 모르지 4인색인데 파이널 북인가요? 이겨달라? 이겨달라 북이네요 이겨달라 북 파이널 북 여기 뒤집혀있네 뒤집어놨게 이거 어떻게 가릅니까? 이겨달라 99완정에 87번 파이널 북이고요 이거는 퍼플 아 이거 알겠네요 무디아이 30장이죠 오토생거만 보면 알아요 무디아이도 3급 룩이 나오네요 무디아이 오토 여기에 또 RPA가 있으면 아 또 찔데 또 이 버전 북이면 보드 멤버 보드 멤버네요 보드 멤버네요 야 또 프라임 미쳤다 이 케이스 진짜 엔지 오브 워트 보드 멤버 루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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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네 루키 아닌데 반짝반짝하죠 크리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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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요 크리블 맞네요 옆에 로키 이업 이었 으 이거 찍어보려야 되겠죠. 막박 핥아요. 가볼게요.